네 김윤정 의원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왜 나오셨는지는 좀 아시죠? 네. 그 이제 송도경제자유기업에 R2BG라고 여기에 이제 부동산 K-POP 한류를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사실은 부동산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간략간략히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대표님으로 지금 대표님으로 취임한 게 KSC라는 회사인데 2021년 8월 31일 날 대표사로 취임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1일 날 KSC하고 인천경제청하고 K-POP 문화사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때 개발사업 R2BG가 언급이 있었습니까? 단순 컨텐츠 사업이었습니까? 컨텐츠 사업이었고요. 의원님 제가 앞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만 짧게만. 지금 시간이 제가. 저는 KSC의 공동대표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역할은 K-컨텐츠에 관한 일만 주로 해왔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지금 시간 다 가시면 증익계에 다 씁니다. 그럼 공동대표를 같이 불러달라고 제가.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질문할 테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원재 전 경제청장한테 확인하니까 단순히 컨텐츠 사업이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1년 지나면서 새로운 인천시장 경제청장이 오면서 개발사업으로 바뀝니다. 그게 이제 2022년 10월 달에 KSC 대표이사로 개발사업으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세요. 맞죠? 그것 또한 공동대표인 사업자. 하여튼 모르시면 모르신다. 네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그다음에 그 몇 달 뒤에 금년 1월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로 출장을 가세요. 그때는 본인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그 부적절한 만남으로 언론에 이제 계속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개발하는 특정 회사하고 경제청장과 간부들이 같이 갔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몇 번 만나셨습니까? 한 번 만났습니다. 그때 그러면 R2라든지 사업이란 거 수익의 약 뭐 이런 부지 예의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고요. 저희 회사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1년 10일에 11월 달에 경제청하고 K컨텐츠 유치 사업을 하면서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MSG 스피어스 그 공연장에 대한 제안서를 하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여쭤볼게요. 그 증인께서 그렇게 라스베가스 출장 갔다 오시고 나서 이제 그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설립이 됩니다. 2023년 9년 5월 달에. 자본금이 이제 천만 원짜리 회사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증인께서 KSC 대표이사를 하시다가 KC 새로 자본금 천만 원짜리 회사가 생기면서 그쪽도 대표를 이사를 하세요. 네. 맞죠? 네. 그런데 그 어쨌든 그 KC컨텐츠라는 회사가 천만 원짜리 설립되면서 사업 주체도 이제 KC홀딩스에서 KC컨텐츠라는 회사로 바뀌고. 네. 부지도에 이제 R2 5만 평에서 B1, B2까지 한 만 오천 평이 더 늘어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KC컨텐츠라는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저하고 공동대표하고요. 사모 봐주시는 분하고 이렇게 한 4분, 5분 정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럼 출근은 얼마나 하세요? 네? 출근, 출근. 출근이요? 가서 일하시는 분. 저는 뭐 출근이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엔터에 관련된 K컨텐츠에 관련된 업무가 주어질 때 그때 출근해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등기부등본하고 거기에 문서 가져온 것을 확인해봤어요. 주소가 이제 쭉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페이퍼 컴퍼니예요. 네. 페이퍼 컴퍼니. 네.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실이 없어요. 사무실이요? 네. 비상주 공유 오피스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 녹음 파일을 틀어보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42만 원의 부가세 별도로 들어가고요. 이게 비상주 공유 오피스 주소지만 임대하고 V005 이렇게 이제 계셨던 KSC 홀딩스나 KC컨텐츠나 다 이제 거기에 주소지로 두고 있는데 KSC 홀딩스하고 KC컨텐츠 회사는 삼성동에 있습니다. 사무실이요. 아 이거 삼성동에 있는 그 회사에 그 몇 호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1년에 프로모션가로 42만 원이면은 그걸 빌린대요. 그 주소를.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모르시다니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있습니다. 회사. 페이퍼 컴퍼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이제 좀 그렇게 6조 8천 원 거 다 하시려면은 회사가 좋아야 되는데 투자 등급이 CCC 아시죠? D가 이제 부도예요. 부도. 부도 직전의 회사. 그게 이제 그 회사예요. 투자 등급. 그리고 외국인 경제자유회에 투자하려면은 외국인 투자가 필요해서 그 LOI라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이 LOI도 좀 이상해서 LOI를 첨부했는데 사회 계획세 보면은 두 군데서 했는데 두 군데서 보낸 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리얼 이스테이트 디벨로포먼트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그것도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KSC 골드스. 모아서 답변하세요. 이거 이제 백제화라는 얘기가 있는데 재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지연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민들께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어떤 거에 대한 사과를 드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백제화가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돼가지고 굉장히 멘붕에 며칠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사죄해야 할 일이 있으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발언콜을 주시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 송도 케이 컨텐츠 프로젝트가 백제화된다라는 기사가 나온 이후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우리 지역에서 하자라는 제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아직 그 끌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아직 약간의 고마운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사무실 회사 내부적으로도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원하는 다른 지자체로 가자라는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엔터 대형 기획사 엔터 유치기업을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다 받아냈습니다. 여기는 제가 있었던 SM 엔터도 있었고요. JYP도 있고요. FNC라는 회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여기에 드라마 제작사도 있고요. 또 영화 제작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모든 것을 제가 뛰어다니면서 받아낸 참여 의향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송도를 떠나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간을 의원님 시간을 더 쓰시겠어요?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요? 선생님께서 선생님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데뷔한 지 35년 된 배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로 제가 사업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 같은 국감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기사화 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한테 걱정 전화가 많이 왔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걱정이 됐고요. 도대체.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외국에 나가라. 어떤 정확한 어떤 이유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가 꺼리낌 없이 뭔가 어떤 잘못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감이라는 것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짧게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 제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의원님의 만족스러운 답에 다 못 드렸지만 나중에 원하시는 게 있으면 서류상으로 의원님 원하시는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